짠 지금 뭐라고 계시나요? 이혜린 괴롭히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? 이혜린 바보예요 이거 묻었어 이렇게 공연 전날에 나 나오기 10분 전에 지금 뭐라고 계시죠? 지금 미래를 상담해주고 있어요 진로 상담 뭐라고요? 저기요 이번에 처음 브이로그에 나오게 되시는데 브이로그에요? 네 잘 나와 다시 몇시에요? 15분 14분 14분 14분이에요 브이로그인데 시작 인원 파악 중인 리더 오리는 병아리 배지는 조명 배지는 리혜린 추억 쨍 쨍쨍라라라 쨍쨍라라 으아 쨍 쨍쨍 쨍쨍쨍쨍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차례는요? 안녕하세요 안녕히가세요 뭐하세요? 당신은 미용사인가요? 제 선택인데요 애가 아줌마 같애 아줌마 예쁜데? 상관 안해요 한 시간 하겠다 한 시간 한 번도 못 보여줬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갈림 차단하니까 이 말 할 줄 알았어 아니라구요 이..이거 뭐야? 딱 찍혔어 다녀올라갓 제가 찍을거야 다 넘어와 아 무서운 거인이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감독이라고 할까? 무슨 감독이라고 하지? 민감독입니다 지금 저 짝퉁이 절 따라하고 있어요 그렇대요 저는 지금 머리를 고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되게 심해서 찍으니까 걸그룹 브이로그 같잖아 네 다음 다음은 문어를 취재해 볼 건데요 오늘 아침에 뭘 먹고 오셨죠?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 진짜 이거 재미를 위해서 뭘 먹었다고 해야죠 아 짐에 안 먹었어요 저는 가볍게 캐비어와 상어를 먹었고요 상어이요? 시청률이 오빠로도 안 나오는 걸그룹 컨셉인데 오늘 혹시 어떤 파트를 맞추셨나요? 저는 장원영 으아! 죄송합니다 장원영 아! 아니 안녕히 계세요 제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아이 아이 아 오신 선생님들을 찍었지 그러고 어떻게 오셨나요? 어떻게 오셨나요? 뭘 어떻게 와요? 가은, 다이, 유빈, 우이, 채연, 띠우, 은지, 인영, 예빈, 인영 나아 나아 아! 어! 말로만 듣단! 햄스터다! 베를모스는 햄스터다! 저희 공연! 하나 둘 셋! 화이팅! 아르바이팅! 아! 지금 아르바이팅 좋아하세요 신나죠? 신나죠? 가세요 너 집에 가요? 하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야 너! 아! 그거 아니지! 근데 쌤이 없어! 하나 둘 셋!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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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얼굴이..